자 이번에는 우리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and but or 다들 알죠 and는 그리고 but은 그러나 or는 혹은 이렇게 자 여기에서 그래도 우리 앞에 접속사 앞뒤절의 주어가 같을 때는 접속사 뒤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I went back home and studied 이렇게 I는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ot a but b a 가 아니라 b 인 나의 정원은 크지 않고 a 가 아니라 b 다 크지는 않고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요 그러니까 요럴때의 but은 그러나 라고 해석하는게 아니야 수거 아들아듣으시고 자 그 다음 3개 이상의 단어가 나열될 때 이거는 or 뿐만이 아니라 and but도 다 마찬가지에요 마지막 단어 앞에 접속사를 쓴다 그리고 그 앞에 마지막 단어 앞에 접속사와 그리고 콤마 여기 보이죠 자 여기 뭐 I met 진수 나는 진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and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자 요렇게 골라주면 되겠구요 자 이번에는 명령문 and와 명령문 or and 그리고 or 혹은이지 근데 명령문 이랑 합치면은 이거는 and가 그러면 이라고 해석되는 거고 or는 그렇지 않으면 자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버스를 탈 거다 그래서 너가 지금 일어나면 이렇게 if절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렇게 그러면 이니까 그죠? 그러면 너는 버스를 탈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or는 그렇지 않으면 이니까 이렇게 부정이 들어간다는 거 if절로 할 때 자 너가 너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너는 건강할 것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그러면 너는 건강할 것이다 and겠네요 그죠? 자 너가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너는 늦을 것이다 지하철을 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늦을 것이다 그러면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건 or네 자 그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관 접속사인데요 자 both a and b 그러니까 수거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a하고 b 둘 다 자 여기는 항상 복수동사 not only a but also b 자 근데 as well as를 쓰면요 자 여기가 b의 위치를 잘 보세요 위치가 바뀌죠 a하고 b가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는 표현인데 위치 바뀌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는 b의 동사는 b의 수에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제가 없어 근데 나중에 예제 나오고 이게 주어 자리에 오면 b에 일치시킨다 일단 외우세요 자 either a or b 자 a 혹은 b라는 표현인데 자 either jim or su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기서 end 쓰면 안 돼요 요거 시험에 종종 잘 나와 여기 end 쓰면 안 돼요 자 일때는 자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에 더 가까이 있는 b의 수에 일치 근데 이게 이제 의문문이 되어버리면 이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또 이쪽에 다 일치시켜야 돼요 동사에 더 가까이 있는 b의 수에 요거는 이제 평서문이라고 적자 요거는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의문문에서는 a에 일치 자 그 다음 neither a nor b 자 a도 아니고 b도 아닌 자 neither가 들어갈 때는 no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여기도 밑줄 하나 쳐놓고 여기 또 or 들어가면 안 돼요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동사에 더 가까이 있는 b의 수에 일치 자 그래서 neither she nor I 자 여기에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have to take this back 그래서 이거 가방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요런 거 외워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다 암기야 암기 자 문제 풀어봅시다 지나 has gone to china 민수 has gone to china too 그러니까 지나뿐만 아니라 민수뿐만 아니라 지나도 이렇게 돼야겠죠 not only 지나 but also 민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근데 여기 have 가 아니라 has 가 돼야겠다 그 다음 앨리스 is going to study science 앨리스는 science 과학을 공부할 것입니다 or she is going to study english 혹은 그녀는 영어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앨리스는 이거 아니면 이거죠 과학 아니면 영어 그러니까 either가 되겠다 그죠 either a or b 자 펄은 야구도 야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농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문에서 나오는 either 이렇게 부정문에서 나오는 either는 또한 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안합니다 그럼 neither를 써야 되겠다 그지 neither a nor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쭉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비코즈 비코즈 뭐 뭐 때문에 린다는 종종 콘서트에 갑니다 자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린다가 종종 콘서트에 가기 때문에 그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게 아니야 비코즈가 이렇게 나오는데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콘서트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더라 그래서 비코즈 접속사는 언제나 뒤에 주어동사 올 때 뒤로 묶이는 거야 뒤로 그거만 주의하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비코즈는 뭐 뭐 때문에 so는 그래서 자 그 다음 비코즈 of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는 비코즈하고 차이점은 of죠 자 이거는 비코즈는 접속사지만 이거는 전치사에요 그래서 뒤에는 명사가 온다 즉 동사는 안 온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또 일때 비코즈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코즈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는 그 뒤에 주어동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비코즈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 because the food is delicious 이런 식으로 쓰면 비코즈를 써도 되겠죠 자 린다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종종 콘서트에 갑니다 자 since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인다 그러니까 since는 두 가지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뭐 이래로 라는 뜻도 있고 뭐 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I was very happy 나는 매우 기쁩니다 I got a lot of birthday present 나는 많은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코즈하고 so 그러니까 I was very happy because 내가 많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를 쓸 때는 자 나는 많은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지 자 우리는 아주 흥분했습니다 We are going to interview a popular singer 우리는 인기 있는 아주 인기 가수를 인터뷰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코즈를 쓰려면 하기 때문에 We are excited because we are going to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기 가수를 인터뷰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인기 가수를 인터뷰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so를 쓰려면 We are going to interview 이렇게 쓰고 so 그래서 so는 이렇게 콤마 있다는 거 기억하구요 그래서 We are excited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비코즈나 비코즈 오브 비코즈는 뒤에 동사가 있고 비코즈 오브는 없고 I didn't get enough sleep 여기 보면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코즈야 The traffic was terrible 자 교통은 아주 끄찍했어요 교통체증이 heavy snow 하면 폭설이라는 뜻이겠죠 동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비코즈 오브 자 그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if 만약 모모라면 모모 한다면 근데 이렇게 만약 모모라면 이걸 또 한 번 썼고 자 if you read the book 네가 그 책을 읽는다면 You can do your homework 너는 너의 숙제를 할 수 있다 자 unless 라는 단어는 if not 그러니까 뭐겠어요 모모 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너가 그 책을 읽지 않으면 이렇게 부정으로 해석해 주는 거야 부정으로 자 you can do your homework 넌 숙제를 할 수 없지 자 그 다음 또 if가 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whether or not으로 바꾸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언제만 이렇게 쓰이냐면 동사의 목적어일 때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 명사적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에요 자 나는 모르겠어요 if she works there 그녀가 거기서 일하는지 아닌지 or not은 끝에 뒤에다 붙이면 돼 자 그래서 unless I'll do the laundry if it doesn't rain 비가 오지 않으면 빨래를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I will do the laundry 이건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unless는 not의 의미니까 if 하고 not 이거 대신에 unless it rains 이렇게 씁니다 does rain 쓰는 게 아니야 또 does rain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do의 강조 용법은 되는데 강조 용법을 구제할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unless it rains is 비가 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예문 보면 is she married 그녀는 결혼했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나 쓸 필요 없고 if 하고 whether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do you know 그 다음에 if 접속사 주어 동사에요 그러니까 the news is the news가 아니야 is true 그 다음에 or not or not은 써도 되고 빼도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if 대신에 whether를 쓰면 되겠고 그지 동사의 목적어 자리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so that 이렇게 붙어 있지 그러면 뭐뭐하기 위에서 목적을 나타냅니다 아니면 뭐뭐할 수 있도록 i studied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so that i could enter the university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아니면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거는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in order to 물론 in order 가 없어도 되고 so as to 로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i could 는 빼고 enter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so 하고 이번에는 that이 이렇게 건너뛰어서 건너뛰어서 있어요 형용사 부사로 그 때는 너무 해서 뭐뭐하다 너무 해서 뭐뭐하다 자 그래서 the book was so boring 이 그 책은 너무 지겨워서 that i couldn't finish it 나는 그 책을 끝낼 수 없습니다 음 자 so that 이나 so that 을 이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지영은 save their money 그녀의 돈을 저축했습니다 she want to be able to travel to 유럽 유럽으로 여행 갈 수 있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하기 위에서잖아 그죠 so that 붙어있는거 i hurried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서둘렀어요 i want to be able to cast the train 그 기차를 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도 뭐 얘랑 똑같으니까 so that 하면 되겠죠 그죠 i hurried in the morning 하고 여기다가 so that 그거만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음 자 그렇게 어 자 넣어서 답을 맞춰 주시면 되겠고 요번에는 6번서부터 음 여기는 이제 so that 자 그러니까 i was so busy that i couldn't answer the phone 너무 바빠서 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됐 이란 됐이구요 자 명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이 뭐예요 명사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근데 주어 이렇게 할 때는 가 주어 잇을 쓰고 그리고 진주어인 대절은 뒤로 보낸다 대절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끝나니까 대절이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격 보어인데 요거 대신에 여기다 잇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주어는 뒤로 보내는 거지 그때 이것을 가 주어 진주어 It is interesting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뭐가 대절이야가 She has a twin sister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목적어니까 목적어는 뭐에 두겠어요 동사 뒤가 되겠죠 자 그래서 some people think 근데 이런 데서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매우 공손하다고 자 그 다음 보어 The problem is that You didn't give it back to me 자 보어는 어디겠어요 이거는 비동사 뒤 그래서 뭐 했는데 그냥 것이라고 다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You didn't give it back to me 너가 그것을 나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않았다는 것 이다 이다는 여기서 이다가 나오는 거야 비동사 자 그래서 봅니다 I can't see Jenny for a while It is sad 자 그래서 나는 제니를 뭐 볼 수 어 For a while 하면은 얼마 동안 볼 수 없었어 그것은 슬퍼 이걸 가주어 진주어로 이렇게 했네요 그죠 가주어 진주어 자 그러면 It is disappointing that he lied to me 그래서 It is Disappointing 그것은 실망스럽습니다 That He lied to 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You are living from Canada I heard 그러니까 너 캐나다로 떠나지 라고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I know That 이렇게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죠 You me 근데 대부분의 that 또 생략이 가능해 예쁜만이 아니라 뒤에 주어 동사만 뜨면 Susan's sister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 She lost the kid That is the problem 그녀는 문제를 잃어봤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The problem is 이렇게 이번에는 bore 자리에 사용된 거죠 비동사 뒤에 그러니까 The fact is 사실은 Is that She doesn't like her new job She doesn't like her new job She doesn't like her new job 이렇게 bore로 쓰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When 뭐뭐 할 때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렸을 때 As 뭐뭐 하면서 아니면 뭐뭐 하고 있을 때도 돼요 When이랑 비슷하네 그지 자 그래서 As she studies 그녀가 공부하면서 접속사는 그 뒤쪽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그녀가 공부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As는 대로 함에 따라 뭐뭐때문에 라는 뜻의 접속사로도 쓰인다 무슨 얘기냐면 As 접속사는 해석하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밑줄이나 한번 쳐주고 갑시다 Because의 의미로도 쓰여요 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이거는 많이 쓰이니까 한번 적을까 Because 대신에 As도 쓴다 Before 뭐뭐 하기 전에 Before I enter room 내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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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finish your dinner 너가 너의 저녁식사를 끝낸 이후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Until Until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While 뭐뭐 하는 동안 While While I was waiting for the bus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He finished school 그가 학교를 끝마치자마자 그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쓰인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여기 I live for Busan 나는 부산으로 떠날 것입니다 내가 그 프로젝트를 끝마치자마자 여기 will 이라는 미래 시제가 있지만 여기에는 will finish 를 쓰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돼요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자 알맞은 접속사고를 해요 자 Did Kathy go out Kathy는 외출했니 내가 저기 설거지를 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거는 뭐뭐 하자마자 하니까 안되겠지 뭐뭐 동안이니까 While 이 낫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해석으로 풀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Even though Although 의미는 다 똑같아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Even though it wa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나는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주자 뭐뭐 이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실제적으로 이 해석을 더 많이 써 뭐뭐 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양보 접속사 이걸 양보라 그래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될 때 자 그 다음 이렇게 바꿔 쓰라 그랬는데 뭘 세 번이나 똑같은 걸 다 써 같은 음인데 그죠 그래서 일단 하나만 쓰면 돼요 그래서 Even though My room Is very small I like it 자 근데 여기서 but은 없어야 돼 이거 생략되어야 돼 왜 여기 접속사가 하나가 여기에 접속사를 썼잖아 그죠 여기 그러니까 Even though도 접속사고 but도 접속사란 말이야 근데 이걸 접속사를 두 개나 쓰면 안 되거든 자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접속부사 접속부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앞에 문장과 내용을 이어주는 부사 자 가로 열고 접속사는 아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안에서 절과 절을 이어주는 품사 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또 절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표현을 절이라고 하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However 그러나 Therefore 그러므로 이런 건 다 외우는 거야 그냥 In addition Besides 게다가 자 Finally 결국 그 다음에 여기 Beside 조심하구요 Beside S 꼭 있어야 돼 Beside만 있으면 뭐냐면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전치사가 돼서 뭐뭐 옆에 라는 뜻이에요 S가 꼭 붙어야 돼요 Finally 결국 자 문제 풀어볼까요 Our team has prepared very hard 우리 팀은 매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We have the work 우리는 일에 왔습니다 Until late and night 밤에 늦게까지 For two weeks 2주 동안을 자 그래서 We have finished it successfully 우리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Finally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죠? 마침내 Therefore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여기는 Therefore 들어가도 뭐 될 것 같기도 한데 들어가도 아 아 아 아 아 그중 아 알 아